아 진짜 아침 비만 끄면 끝내주네 야 진짜 이건 인정한다 일단은 여기는 2주만 있으니까 2주까지는 그냥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야 되는데 그 여기 그냥 취소하고 다른 데 그냥 PT 레지던스 같은 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이니까 뭐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고 나중에 뭐 구속 설명을 더 하겠지만 딱 하루 지내는데 먼지구덩이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곳곳에 먼지가 너무 많고 아무리 구역이라지만 진짜 청소를 너무 대충하는 것 같아 진짜 사방이 진짜 먼지투성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안닿게 조심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괜히 또 과자 먹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조금만 서두르도록 할게요 아 불안해가지고 진짜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나저나 아까 테이블에서 숙소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너무 숙소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러이크라통 축제 공식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요 저는 그 이벤트 현장에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다시 님마님에 돌아와서 집 계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울타운으로 가가지고 행사 보고 또 님마님에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도착은 했는데 왜 이렇게 휴행하냐 여기는 또 뭔가 공사 진행 중인 것 같고 여기서도 뭔가 행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재작년 똥크란 때는 이 시간에도 되게 댄서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댄서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약간 전통 무용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 그ишь 사심만 신용 사심만 사심만 퇴사 Majora 사심만 퇴사 자, 나가. 뭔가 되게 오피셜한 행사네요. 나름 공식 행사여서 나와본 건데 너무 엄숙한 분위기인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때를 잘못 맞춰서 온 거 같아요. 원래 진짜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이고 태국인들도 좀 약간 원래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자다가 좀 늦게 깨가지고 밤까지 늦게 활동하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행사도 좀 그때쯤 해야 사람도 좀 더 많고 좀 볼 게 많을까 싶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오전 9시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이 오전 8시거든요. 근데 뭐 어폴로지 세레모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핀강에다가 뭐 띄우고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원래 러이크라통이라고 하면 여기 강에다가 촛불인가 풍등인가 그런 거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 아무래도 환경오염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이사켓인지 뭔지 왜까지 가가지고 풍등 같은 거 날리는 거고 일단은 이른 아침에 여기 온 게 아까워서라도 저기 다리 건너가면 좀 건너편에서 또 뭔가 9시에 행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기서 보고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고개를 돌리면은 아 좀 간지 난다. 이러니까 좀 확실히 축제 분위기가 나네. 여기도 궁금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군다리 아래인데 주차를 이거 딴이 났어. 보시면은 군대군대 암암리에 좀 약간 연꽃도 여기서 팔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연꽃 날리는 거 되게 불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법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뭐랄까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히 저런 건 별로 있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종교 유적들 되게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저 참고로 무교입니다. 아무도 압니다. 막다른 길이네. 네 이제 다시 나가는 중인데 근데 원래 여기가 되게 한적해야 될 지역인데 계속 사람들 오가고 있는 거 보면은 이쪽에서 뭔가 벌어지긴 하나봐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치앙마이에서 일찍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느끼는 게 치앙마이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진짜 할 거 없어. 일단 다음 목적지인 왓스리쿡이라는 곳에 왔고요. 행사 시작하자면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미 장식을 다 해놨네요. 좋네. 네 사원은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곧 있을 9시 이벤트 여기서 좀 지켜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곳만 보면은 4시까지는 이벤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제야 좀 약간 본게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사람한테 몇몇 와 있는데 외국인들 전사도 있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상품 같고요. 진짜 제가 저기 안에도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솔직히 별로 담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몇몇 외국인들이 낚였다는 표정으로 저기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나가가지고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좀 약간 아침식사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샤와이도 자전거동호에 있구나. 어? 사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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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콘 모닝 모닝 오케이 뱅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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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테리어 이쁘게 잘해 진짜 무슨 유로운 거 같네 약간 두구리 아메리칸 브렉스는 뭐지? 아 진짜 오전 행사도 있잖아요 관광객들한테는 좀 약간 그런데 하는 자기들한테만 의미가 있지 본 상황은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좀 그런 거 같아 좀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제 감상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가 확실히 좀 약간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긴 한가봐요 그래가지고 포워킹스페이스 가면은 다 프리미어 프로나 아니면은 파이널컵 같은 거 돌리고 있고 행사랑 같은 거 가면은 축제 같은데 가면은 막 다 카메라 들고 있어 아까도 그 아침 행사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카메라 메뉴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좀 찍는데 좀 좀 그렇더라구요 네 음식이 나왔는데요 모처럼만의 계란벌레임 진짜 이렇게 그 사이즈도 잘 갖다 주는 거 같고 제가 식당 고를 때 따라주면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은 식당 메뉴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리사가 제일 자신있는 요리라는 뜻이니까 그거 시키면은 진짜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느낌 볼까? 아 근데 진짜 완전히 순 단백질 식단이어가지고 건강에 진짜 좋겠다 채소도 여기 좀 있어 좀 좋았을 거 같은데 아무래도 뭐 어떻습니까 해외 나와서 은근히 계란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맛 그러니까 계란후라이를 딱 계란후라이를 마시고 그 소시지들은 뭐랄까 좀 약간 스모키한? 약간 짭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누구나 가볍게 먹기 편한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여기 단순하게 단백질만 있는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좀 약간 마늘 프레이크가 되게 싱그럽네요 아... 아... 피티 레지던스 사리카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3번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몇일 정도? 네 여러분 모두 기억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셨는데 제가 기억하셨는데 저는 잎의 돈을 찍고 그리고 당신이 앨범을 보내주셨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아... 디콘도 아니요 근데 제가 비티남로 가든 지양마이 그리고 여기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왔어요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게 무슨 뜻을 놓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갈게요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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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에 모았던 방향이 똑같네 아, Can I turn on the water? Now? Now? 아, 네 오, 잘 나온다 Can I turn on the aircon? 오, You can change the aircon? New aircon? 예예 오, That's good 오, What? 에어컨 고쳤네? 오, 좋네 Regardless, room type I prefer Anyway, I was very surprised You changed the air conditioner Oh, the room is changing already Yeah, but last year When I come here Air conditioner was very old Old But now, everything changed 오, 다행이다 Yeah Don't pay for working Yeah I know, I know So, I'll come back and give you deposit as soon as possible Yeah, use the room a while Yeah, I really mind to book here Yeah 네 네, 일단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한 것 같고요 어, 비행기 소리 진짜 크네 네, 보증금은 아직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안 냈는데 빠른 시일에 내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일들을 다 했으니까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일단은 좀 약간 쉬엄쉬엄 이따가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아, 노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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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유 Because you wait too long And you be very kind Thank you Have a nice day Happy Roig Krato Okay Happy Roig Krato Happy Roig Krato Please Hallelujah 제가 좀 꾸며버리기도 했고 교통체증 때문에 많이 늦었네요 이벤트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미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찍었는데 이때 7시 반에 오면은 뭔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한대요 이따 다시 와야겠어요 아 근데 반대편에도 뭐가 되게 이쁘게 잘 해놨다 저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예뻐 예뻐 오 진짜 예뻐 아 나도 몰랐는데 나 축제 좋아하네 아 저 사람 진짜 많네 숙소에 뭐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것저것 좀 사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굳이 다 찍지는 않을게요 찍어봤자 별로 재미도 없을 거고 해가지고 라지 사이즈? 어 MLXL 아 이게 좋겠다 아 라지? 네 라지 사이즈 아니 라지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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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파면 팔수록 계속 새로운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치앙마일을 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그 정도 왔는데 라이크라통은 이번에 완전히 처음 돋아보는 거고 근데 뭐 소소한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이크라통 하면은 뭐 삐까 번쩍하고 후향차나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치앙마일이 이번에 어 관광객으로 왔다기보다는 솔직히 진짜 일하려고 공부해가지고 관광은 진짜 일도 안 한 거 같아요 땡큐 카아 네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깐 빠져나왔는데요 아 뭐랄까 좀 약간 기가 빨리기도 하고 지금 축제까지 한 시간 더 남았는데 아 이제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타페게트 일찍 가가지고 자리 나면은 쭉 앉아 있을까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가기 전에 화장실 한번 두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올드타운은 단점이 진짜 화장실이 괜찮은 데가 없어 진짜로 기왕에 어플리 보면 깨끗하게 보면 좋잖아 아 좋네 이제 올드타운에서 밤도 저물어 가고 있네요 아 진짜 내가 여기는 두 번 다시 나온다 진짜 사람 진짜 많네 내가 일단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자리를 잡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수많은 인파들 한가운데 서 있는 거 같아 아 자기もし어 할 거 같아 이는 이즈 속에 1596 나는 이즈 속에 전화 이즈 속에서 왜 수аяв이 흥행 pleased some of these two住 Alzheimer's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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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นี่คือเหล่ามันดาผู้เข้าประกวดนะคะ TEPP และ KP20ของเราในปีนี้นะคะ แล้วก็เดี๋ยวเริ่งเชิญนะคะ ผู้เข้าประกวดของเรานะค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벤트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촬영하면서 진짜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거든요. 저 진짜 내일 꼭 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만 보고 이제 러이크라톤 끝나는 걸로 하려고요. 진짜 제가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사람을 치워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저건 오늘 이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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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그냥 속는 사람 치고 들어왔는데 못 싶어서 그냥 축제 참가를 좋으라고 생각하지 뭐. 개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